다음 주면 한가위 추석입니다. 가족들과 함께 넉넉한 명절을 보내고 나면 어느새 출렁 출렁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굿모닝 인사이드. 죽기 전에 뺄 수 있다.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100%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미육군의 100% 성공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합니다. 미육군의 몸매하면 왠지 모두가 이런 몸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몸매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. 바로 30, 60 달리기와 Time & Distance. 체중 감량은 물론 체력 단련 효과까지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하는데요. 그럼 첫 번째로 30, 60 달리기부터 30초와 60초를 쪼개 운동하는 방법인데요. 첫 30초는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 속도의 90%의 힘을 내서 달리고 이후 60초는 가볍게 조깅하거나 걷습니다. 이렇게 매일 5세트에서 10세트를 반복해주세요. 다음으로는 Time & Distance. 800m와 200m 두 코스를 정해진 시간 안에 완주해야 하는 운동인데요. 800m는 3분 45초 안에, 200m는 1분 30초 안에 도달해야 합니다. 생각보다 쉬울 것 같다고요? 해보세요. 입에서 닿는 내가 그냥 훌훌. 단순한 달리기가 무슨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어?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매일 반복하면 안 빠지고 배길 수 없는 극강의 운동량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도 이번 추석 이 운동으로 몸짱 한번 돼보실렵니까? 그래, 결심했어. 저는요. 이번 추석. 못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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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석에는 송편도 있고, 전도 있고, 산족도 있고, 갈비찜도 있고, 먹을 게 미켜만 돼. 어떡해요. 미육군의 100% 성공 다이어트 비법. andy. 아뇨! 저랑 다이어트 비법, 대. 모든. 그. 친구들, 그리. 굉장히. 그리.